잘하시나요 여러분? 아니요 승률이 개같이 롤 시스템에서 어느정도의 음.. 아이언인가요? 아이언 정도 승률이 한 30% 제가 더 낮아지면 좀 흠측하겠네요 치욕스럽겠네요 아이언이 치욕스러워하는거 봤어요? 아이언은 그냥 하는거에요 게임하는거에 의의를 두는 사람들이에요 아이언이 치욕스러워서 다들 탈출하려고 요새 방송하시는거 같던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영태형은 치욕스러워하는 아이언 그냥 하는 아이언도 있어요 세상에 로칼 됐다 제가 1피 제가 1피 제가 팬던가요? 뭐야 이거 저 사라졌다 저부터요 아아아아 제가 누운거에요 아오케오케오케 바로 이해되죠 그리고 회전을 할 수 있어요 아아 한곳을 쓰는거구나 따로 한게 아니라 이건 뭐 개죽이 아니에요? 이거 물개 그래서 쌓는건데 쓰러지면 안돼 계속 쟁가처럼 쌓는거에요 이렇게 오케이 떨어지.. 지면은 하는거에요? 아이스크림처럼 생겼다 제가 길을 제가 길을 어 그러면 나가지 않아요? 나가리 아니에요? 아허 사라마 나가리 아니에요? 사라마 나가리 이게 왜 나가리야? 어? 왜 이렇게 되는거에요? 뭐야? 아시겠어요? 어 이게 스킬이 있네요? 사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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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툭치면 고래가 나가리 되면 제가 지는거에요? 고래가 나가리가 될거 같은데 될수도 있어 왜냐면 이렇게 안걸어가지고 나가리가 잘 안되지 그런가? 그리고 이게 이게 높은 더 높은데 떨어지면 충격됨지 됐고 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 어 어 아 이런 느낌 생각보다 잘 버티네 버틸수도 있지 어 아 이런식으로 이렇게 누르면 돼 또 안나오는거죠 나왔다 꺼진다 스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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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꺼진다 아 누려 어 이거 원래 물리적으로 튕겨서 왼쪽으로 가야되는거 아니에요? 알지 알지 그런 느낌 알지 어 이러면은 우와 그냥 났는데 아니야 나는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누리네 되게 누리네 이렇게 누리고 한번 누려봐 미친 이게 뭐야 이거 미친 원래 쓰러져야되는데 쓰러져야되 쓰러져야되 흠 흠 흠 흠 자 어떻게 할까요? 이건 좀 쉽지않아 보여 그렇게 한번 튕겨줄수도 있습니다 저 땅에서 벗어나면 지는거에요 땅에서 벗어나면 지는거에요 땅에서 올라가면 흙 다 맞지지않고 튕겨나가면 튕겨나가면 지는겁니다 아 아 이렇게 지는거에요 오 미니맥으로 떨어졌잖아요 걔가 걔같이 못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제가 길이니까 이 이 피하실래요? 아니다 이 피하세요 걔가 지셨어요 먼저 하세요 팬더에요 저 너무 수치스러워요 붙자 어때요? 발끝 붙이기 뭐 이게 균형이라는게 있어가지고 그런거 다 신경쓰고 하셔야 돼요 응응응 이게 싱우하네요 생각보다 그럼 이렇게 봐봐 이거 어 지금 봐봐 여기 미루면 어떻게 돼요? 얼룩말이 쓰러지겠죠? 대가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다음 사람 생각해서 약간 연결보려 연결보려 브릿지 만들어졌죠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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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이제 어때요? 라이언 약간 싸 어 수납 수납해야죠 릴라 저기다 이렇게 쉽게? 연습하셨나요? 아니 아니 저 전에 했었어요 저 원래 기존 유저 음 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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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쉽죠?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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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언이에요 자 1대1 이런 사람한테 졌구나 1대1 응 빨리 나부터 안해 응 두 개비로 꼴 오케이 오케이 어? 또 먹으면 굳힌다? 오케이 여기 잘 누릴게요 여기 남은 부분 그냥 날로 먹는 부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거기다 놓기? 뚝 놓기? 오케이 툭 툭 던지기 사냥을 약간 이렇게 하면은 저게 꽃 피나요? 뿌리? 이 홈 이 목 사이에 그 홈을 그 바닥 오브 그 진화물을 싹 수납할 수 있죠 아 아 저게 꽃 피는 줄 알았어 꽃 피지 않아요 그건 너무 좀 그런가 꽃 피는 건 없어요 유학 게임이란? 유학 게임 아니에요 유학 게임 아니에요 어른들 많이 즐겨요 이걸요? 네 강소연 님으로 대회도 있었어요 스트리머 이걸 이게 그리고 자기가 우승했어요 이 게임에 프로가 있어요? 프로는 없는데 대회는 있어요 아 번거로워요 최종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어요 낙타가 균형을 잡았죠 아니 미친 선인데? 어? 그거 무너질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과연? 저쪽으로 넘어가면 큰일 나는데? 오케이 자, 릴라 아, 나 릴라 실현 약간 등하고 여기 딱 맞는 이렇게? 여기 사자의... 오, 이 울록울록함 엠보싱 맞춰서 싸 피스 오! 엠보싱 엠보싱 좋은데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요런 느낌으로 걸쳐서 참고로 제가 조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얼룩말은 대가리가 무거워가지고 평지면 상관없는데 이제 여기서 하면 대가리를 이렇게 기울어서 찍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 찍어버린다 이렇게? 오오 오 조언해주기 잘했죠 맞아, 좋은 팁이 됐어 약간 좀 휘저어서 음 여기도 보면 알죠? 아, 엠보싱이 이렇게 맞네요? 불곡, 불곡이 딱 맞죠 남아메리카랑 그... 그... 아프리카랑 남아메리카랑... 불곡 근데 이게 되나? 오! 불곡 있잖아 불곡으로 가는 거야 아... 오? 바꿀 수도 있어요 X로 변경할 수 있어요 두 번 두 번 아, 두 번만? 두 번까지만 바나나 바나나 굴곡을 느껴보세요 저... 사자와 고릴라의 굴곡 기린과 얼룩말의 굴곡 바나나? 바나나 아니에요 어? 기울어지나요? 넘어가나요? 지금 불안정한 지대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아, 됐다 굿바나나 왕바나나 나왔다 이거... 아니... 시론에 있는 말 하나 같은데? 아... 이거 좀... 아쉬운데요? 네? 아쉬워요 뭐가 아쉬워요? 차라리 아쉬워요 미친 고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왕과랑 온라인으로 해요 이게... 랭게임이 있어요 골 때리는 게 랭게임이 있어요 랭게임 할까요? 아 진짜.. 랭게임을.. 제가 먼저 할게요 예? 무슨 레이팅이 1500점이에요? 저부터 할게요 스모아빠님은 못해요 우리 랭게임 돌린거야 우리 상대 가는거야 오.. 뭐야? 자.. 이 게임이 랭게임이 있어요? 랭게임이.. 이게.. 맛이에요 점수 걸고 하는거에요 누릴까요? 빈공간.. 써버릴거 같기도 하고 그냥 걸어버려 갑자기 난이도 확 올려버리는데요? 그럼 제가 누려버리죠 누리기? 여기서 그냥 누리오죠 여기서 그냥 누리오 이상하다.. 저게 번지네 저기 끼워버리는게 딱.. 저기 설빙이.. 설빙이.. 걔 골치 아파 진짜 못한다.. 그거 인장질 할 수 있어요 인장 시스템도? Y 눌러서 Y Y 누른다 따봉 인장질 이제 순간 빠져 제 레이팅 소중하니까 잘해야 돼요 이렇게.. 따봉 여기 시간 제한이 있어요? 7초 6초 1따봉 날려주고 4초 3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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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3초 균형 꽂아볼거 오오.. 과감해 뭐야? 같이 무적 풍화륨 됐다 저거 오.. 저거 균형이 많네 무적 풍화륨 됐어 그냥 과감하게 찢어버리고 병아리도 있네요 병아리가 계삭인데 지금 나와요 잘 안나오는데 날먹이야 무탭 그거 좋아 왕관 띄우는거 되게 좋아 됐다 됐다 띄워지 어떻게 할거야 굴곡 굴곡으로 가나? 굴곡으로 가네 굴곡말과 굴곡으로 가네 이거 튕기지 않나? 튕길텐데 어? 아니 이거를? 불안정한 구조에다 쌓아야돼 와.. 이러면은 그냥 엎어버리면 돼요 어? 엎어버리 윤희 밀어낼 수도 있어 여기 여기 그다로 뽑겠지 서로가 서로를 막 기대고 지탱해지면 서로를 담글려고 지금 왼쪽으로 가면 이거 무너지거든요 하다가 좀 짜증나선 바꿔도 되나 약간 약간 좀 왼쪽에 지금 치우쳐진 것 같아서 약간 오른쪽으로 해줘야 지금 약간 밸런스가 맞으고 오오오오오 오 수고놨빠 레이징 소중하니까 이거 뭐야 이거? 사자 샌드위치가 됐네? 퍼리퍼리네요! 이거를.. 잘 꽂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점점 점점 높아지는데 어디갔냐 굴복 맞추기 굴복 맞추기 꼴로 저 다리 걸어가지고 아 그런거? 퐁당퐁당 아 이거 좀 골드한 무그였는데 여기서 무거운 거 나오면 좀 좋아 아 균형이 되게 지금 아 이거 좀 어렵네 이거 어 이거 쉽지 않은데? 잠깐만 아 이거 애매한데?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야 제가 그 프랑스 디저트 중에 홍론볼 같은 거를 이렇게 시럽으로 부쳐가지고 하는 디저트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40cm 까지 쌓아봤거든요 이거는 쉽지 않나요? 근데 왜 자꾸 안 지지? 아 져야 되나요? 아 져야 되나요? 아 아 아 아 아 진짜 무너지는 데가 쉽지 않은데 어? 이 자식 약간 지금 승부수를 던진 것 같은데요? 무너질법 한데 위험해졌는데 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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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요거 아 이거 아 다리로 지탱한다? 쉽지 않겠는데 가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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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자식 봐라 아니 아 이건 좀 안돼 이거 좀 왼쪽으로 틀어야지 그렇게 하면 져 인마 아 왼쪽으로 틀라니까 야아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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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는거 잘 봐요 이렇게 한거에요 안정적으로 설빙 예 언론말 언론말 자 여기서 돌려요 뚝 떨어지요 설빙에 기내 오 불안정한 구압만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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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다 넘어간다 잘하지 마세요. 레이팅 너무 높여 놓으면 병건 씨 같은 검부따르는 게임을 할 수가 없어. 빨리 이겨버리세요. 질질 끌지 않고 사수만 해. 제가 이게 포석이 돼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포석. 아 수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왜? 한가 더 많아요? 폐작인가 이거? 폐작계정이에요? 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레이팅이 중요해. 보통 아이언에서.. 처음 시작하면 1500개 점을 줘요. 더 높죠? 잘한다. 자 되지. 되지.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려고 그러지? 그냥 왼쪽에 넣으면 되는데? 이 친구도 되게 도전 정신이.. 어.. 저거 딱 맞추고 싶어서.. 어? 설빙기하다. 발에 걸릴 수도 있는데? 괜찮아? 안 걸릴 거 같아요? 설빙? 네. 오오.. 넘어갈 뻔.. 왼쪽이 비싸야 땀이 없어서.. 아.. 깜짝 놀랄 뻔?! 이거 밀면.. 설빙? 넘어갈 수도? 오.. 근데 이게.. 쟤는 가볍잖아요? 조그마해서. 가벼운 애가 큰 애를 밀 수도 있나요? 아마 무게가 있는 것 같은데 뒤집어가지고 쏘지면 쉽겠는데? 두고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어려운 길을 가시려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올라갑시다 이 친구는 점이네요 잘했어요 그만하지 마세요 더 어려운 세계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은 아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만은 금기에요 위험해 오 뭐야 아니 아 이거 쫄 아니야 쫄? 근데 뭐 전략이죠 전략 변경해도 돼요 아 근데 잘나왔다 균형 잘 생각해야죠 잘되면 인장질해야 돼요 Y를 Y 따봉 1따봉 그럼 쏘가 이렇게 따봉을 가슴 에이 에이 갔다 갔다야 인마 쯔 쯔 쯔 쯔 쯔 쯔 쯔 쯔 오케이 잘하네 4승 0패 괜찮은데 오늘? 괜찮아요 불장이네 불장 자는 것도 지금 잘 보세요 네네 교만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하하하 근데 여기 상대도 41승 52패네요 심해 부관인거 같은데 꼭 승률이 50%가 넘어야지만 잘한다고 생각하는거가 고정관념이에요 하하하하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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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ar 쯔 долго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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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다 다 과감하게 과감하게 과감하게? 육중하게 그냥 탁! 무수의 뿔처럼 나와봐라 오오 좋아 좋아 아 너무 성의가 없었죠 이거는 사자를 무시한 백수의 왕인데 그냥 이렇게 빨리 끝내야 돼 아셨어요? 아 빨리 끝내야 된다 잘하긴 하는데 너무 지진부진해 승관 아빠님이 잘하긴 하는데 약간 부족한 점 들었어 응응응응응응 빨리 끝내야 돼 승관이 뭐죠? 승관 아빠님 네 점 하고 끝내요 58승 68패 또 안내 점 점쿤 안돼요? 이걸로 안돼요 아 저쪽이에요 저쪽 공이 상대구나 이렇게 계속 걸리는 사람만 걸리네요 이거 뭐 계속 걸리는 사람만 걸리네요 약간 네 150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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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는 좀 작아 이게 원래 챌린저 구간이 잘 안 잡히고 거기까지 집중하세요 예 오 더블 바나나 저쪽 약간 고농스러워 그냥 오 박번데 코끼리 오 뭐야 이거 바나나 또 바나나 잔치 오 아니 미쳤는데 야 이거 수만빵이 쉽지 않은데요 와 이거 어떻게 했지 야 이거 힘들면 말하세요 와 이거 어떻게 했지 힘들면 말하세요 와 저 비틱하는 거 봐라 네 힘들면 말하세요 야 이거 좀 잘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수만빵 아 아 수만빵 교만하면 안 되는데 아 야 바로 그냥 나갈이가 돼버린다 제가 만회할게요 예 제가 만회하겠습니다 고수들이 많네요 교만했죠 방금 무시했죠 이 티어 그쵸 만만한 곳이 아니고 점친구 아까 그냥 무시했었는데 만만한 게 아니고 핵투 쉽게 보면 안 되는데 저 이 넓은 공간 안정적인 공간 내가 다 두개 놓은거죠 그래서 못 올릴게요 넌 이제부턴 불안정하게 올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어 이래? 그럼 나 또 누려 오케이 그리고 얘네 또 이제 불안정하게 또 이런 것도 롤같이 상대방이 불리한 때 감정하기 귀환 귀환했을 때 한 라인 더 먹어서 박아놓고 약간 내가 유리한 만큼 상대방이 불리하잖아 내가 저거 누린만큼 불편한 위치를 건네주는 거 아시겠죠 불편해요 지금 그냥 보대로 가 그냥 보대로 가 보대로 가 바로 그냥 불러버리기 더 힘들죠 여기 어쩔거야 설빙이 그지 같거든 오 근데 좋은 녀석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나가 나와 바리오빠나나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야 빨리 끝나네 빨리 끝나네 이제 아시겠어 이제 아시겠어 이제 아시겠어 이렇게 하는거야 제가 한 대로 이제 배웠죠 이제 하면 돼요 오케이 누리기 어 이게 뭐예요 61승 56패 이 친구 아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레이팅이 중요해요 왜냐면 레이팅이 낮았을 때 높은 사람 만나면 레이팅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승인률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질 때 60점 깎이고 이기면 5점 하고 자 직파워 직파워 오 오 스릴을 내심 좋았던 거 아니에요? 스릴을 즐기는 데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네 굉장히 상대를 도발하면서 지금 누리겠죠? 저 친구 누려요 오 뭐야 왜 안 누려 도발하는데요? 저것도 누리는 거예요 저 땅에다가 그냥 놓는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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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다 꽂아버리기 아 내 시간 줄이고 상대방이 놀 때 계산하기 벙고래 벙고래 누리고 벙고래 또 등이 그렇게 또 조금 꼬리에다 버려도 되고 지느러멍으로 지느러멍으로 버려도 되고 아 그렇게 해도 되고 어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한테 또 줘 아 평평하니까 공격을 해야되는데 생각보다 더 좋아 아 저걸 또 주면 저렇게 날로 먹어 아하 날먹을 해버리네 또 제가 잘 안주면 나 또 힘이 들어 아 어 판다 뚝 떨어지기 그냥 눌러버리기 아 위치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냥 눌러버리기 튕겨질 뻔이죠 위치에너지가 있긴 아 즉바운은 무게가 좀 되니까 괜찮은 괜찮은 아 벙고래 벙고래 쉽지 않지 오 고래고래 같이 갈거야 벙고래 어 어 예 오 그 대신 또 왔어 아 여기서 음 음 음 알라 알라신 오 오 오 오 약간 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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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사자 아하 사자 이렇게 한다고? 오 오 아니 사자가 더 좋았는데 기린터 이거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플거 같은데요 슬플거 같은데 이거 안되는데 슬퍼고 싶나? 슬퍼고 싶나 보다 어? 어라라? 두발도 아니고 한 번도 해서 기린을 받고 기린으로 그냥 바로 그냥 즉시 지금 오른쪽에도 하면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오른쪽은 나가리라서 왼쪽으로 해야 되는데 한 이쯤? 이정도로? 냅다 꽂아버리기! 아.. 승화 아빠가 좀 아쉬워요 이게 뒷심이 좀 부족하네 승화 아빠가 좀 아쉬워 내가 많이 알려줘야겠다 음.. 나 하는 거 보세요 제가 하는 거 이렇게 갭해버릴게요 이렇게 또.. 너무 치욕적인 왜 툭툭 밀어버리는 거야 어? 절자가 저렇게 한다? 어.. 시원한 플레이 저렇게 안정적인 구조를 준다? 그럼 제가 먹을게요 돌고래를 이렇게 딱.. 하면서 그게 되거든요 범고래 특? 안정적이야 아.. 이게 왼쪽.. 최대한 안 안정적이게 주고 싶은 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 진희롱이.. 근데 이미 안정적이야 범고래는 어떻게도 안정적이야 사실 기린 기린 오오.. 흥기네 좀 호호 이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고요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흥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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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넣어버리게 흥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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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요거죠 그리고 이제 저쪽은 저 돼지쪽으로 한번 밀겠죠 왼쪽은 아 근데 왼쪽이 또 잡아주기 때문에 또 갈법도 하죠 어.. 애매하네 어.. 거기다 넣는다고? 저기.. 거기다 넣는 거 아닌가? 아.. 돌리는 거 같은데 오오.. 눌러줬어 끈틀 끈틀 창문지 오케이 이게.. 이러면은 해볼만해요 이러면 오오.. 저기.. 지느러미에 지느러미를 걸기 걸어버리기 걸어버리기 이렇게 이게 돼요? 네 와.. 어때요? 이거 전혀 생각치 못했는데요? 이게.. 창의력이에요 오오.. 빌어먹을.. 아니? 흑백 타워 매트 early 오 이거 빡션데? 괜찮아. 여기들이 이중극점 찾으면 된다 이중극점 침 livro 다음반자 오오오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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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말로 이중극점!! 뭐.. 어디가 신는거야? 어디가 신는거야? 어? 이 친구 약간 좀 고수의 느낌이 나는데? 어? 이상한..뭐야 저거? 고수의 냄새가 나는데? 서커스를 하네? 아니..거기..거기 사이에 박아버린다고? 이야.. 그럼 나는 그냥..무난하게 가기? 아..저거 목말라가지고.. 정권씨 이제 병 느껴서 맨날 정수씨한테 하는 것처럼 열등감 폭발시킬 때 아..후보 감사합니다. 만원을 너무 감사합니다. 야..이거를? 아까 그 사람이네? 아까 돼지? 어려운 상대 아니거든요? 어려운 상대 아닌가요? 어려운 상대 아니에요 돼지 제가 예상할 건 건 전혀 다르긴 하지만 돼지 그냥 두들겨 펴면 돼요 그냥 골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괜찮고.. 여운길.. 여운길.. 혹시 여운을 남기네요? 둘이 1대1 못하나? 1대1..가능하죠? 1대1.. 레이팅 1600점 만들고 1대1.. 마지막에.. 아..좋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1600점.. 이거.. 뭐..리그 나가시나요? 아니요.. 잘 알려줍니다.. 대가리끼리에게 좀.. 약간 하는 방법 있어요 대가리끼리 맞죠? 어우.. 오오.. 불 스펙타워 배틀 뿔 이거 얼룩말이 조금 불안정한 구조로 저거 넘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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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거북이 걸어줬어 아 이거 좀 근데 이거 오히려 좋아 다리 사이에 다리를 닦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걸릴 수도 있어 이것도 좋다 꼬리 부분에 딱 다리를 닦아 뭐야 잘 못하네요 전육 걱정은 어려울 것 같은데 잘 Nick 이긴 사람이 계속하는거죠 제가OLL 쟤가 이긴 사람이 계속하게 진 사람이 넘어가게 다 나 근데 여기 플레이어가 바뀌질 않네요? 여기 HBM 뚝 떨어뜨리면 사자가 호랑이가 오 여기다 딱 놓은데 다리 딱 꽂으면 돼요 맞죠? 꽂아지나요? 이렇게 네 그럼 이제 되게 불안정한 것 조져 우측할래 조졌죠? 살상 조졌죠? HBM 조졌죠? 아니 저건 너무 아니 저건 너무 빠앙앙앙앙앙 너무 과감했네요 자 그럼 이제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잘 이겼으니까 좋습니다 지현 지현 지현이도 갭 해버릴게요 아까도 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 터지러 왔나봐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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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게 튀김 한과 아 쌈코피 흘리로 준비됐지? 이렇게 진열로니 딱 거구기 아 씨 쾌감 이거 쾌감 아니야 이거? 안정성이 좀 쏙 들어갔는데 저 거의 동탑에 동탑에 트리플스타 동탑에 트리플스타 균일한 깔끔하며 깔끔하게 칠풀동탑 이렇게 걸면 돼요 걸리나요? 걸면 걸리는 걸리머지 스킬이! 기술이다 이거. 스킬이 있네. 아 바꿨어. 지현이 쫄았어. 근데 도대체? 걸린다 이제 귀가 걸린다! 넘어간다 예를 들어서 캡! 아 제가 예시 아 게 나이게요 아무튼liest haye 죄송합니다. 1200점대인데요? 얘한테 지면 좀 레이팅 손해가... 뉴비인데? 아니 아까 시작이 1500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1200점까지 어떻게 간 거예요? 천은님도 아프죠. 이게 제가 제대로 힘을 뿜어내버리면은 정신을 못 차려. 저렇게 간 거네, 1200을. 뭐 하는 거야? 아우 순이 모션 내가 다 해버렸네. 어쩔 수 없죠 그래도? 1200인 이유가 있네. 지현. 지훈. 복수하러 왔나봐요. 지훈이에요. 훈이가. 개패해야겠다 지훈이도. 지훈아. 가라. 어? 바꿔? 훈련하면 되는데? 아 내가 이 가운데도 낫기때문에 코끼리 나왔을 때 바꾼 거야. 이거를... 아... 꽃끼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공간을 내가 이적으로 써야돼. 먹어버리지? 누리지? 누려야돼. 이적으로. 코끼리 나왔다. 그렇게 굉장히 좋아하네.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왜냐하면 저... 삐져나오는 저... 요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오 딱 걸리네요. 딱 걸리네요. 딱 걸리네요. 불안정한 구조를 만들어서 팬더 쪽으로 가게끔 유도. 뭐야? 그래서 굴러떨어지게끔 유도. 그리고서... 어? 안... 팬더 쪽으로 안 가네?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오... 야... 과감한데요? 나는 근데 여기로 써. 과감한데. 딱. 홈. 홈 보이죠? 어떻게 잘 받기? 홈 보여요? 홈? 저는 보이거든요, 지금. 아... 보이는군요. 빈트메실! 싹. 빈트메실! 이야... 저게... 올록골록. 이는 훨씬 확실하고. 네. 이런 느낌. 트리프스타. 동물타워 배틀에... 뭐야? 이게 돼? 오... 과감한데요? 넘어갈 수도 있어. 이승슈? 넘어갈 수도 있어. 오... 대가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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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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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가 막아줬어. 심지어. 여기까지 본 건가?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안정적... 근데 이렇게 하면 제가... 너무 안정적이네요. 다음도 보거든요. 다음이 제가 안정적이네요. 조금. 지금 신났어요. 아 근데 제가 안정적이네요. 나는 뭐... 아... 신나가지고 지금 세 번이나... 저게 오히려 자신이 없었다는 거에요. 알려주는 거에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안정적으로 가면은... 근데 나도 누려. 이렇게 안정적이네요. 바꿔요. 바꿔요. 여기가... 약간 좀... 불편하네요. 여기 딱 다의를 사이에 끼어놓은 거에요. 안정적이네요. 그래. 진짜... 오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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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정한 구조를 줬기 때문에 덩으로 더욱 좋다. 어떻게 할 거야? 지훈아? 지훈아? 지훈이 바꿨어. 자신없죠? 지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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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는 안 되는데? 하트? 하트? 이게 되겄어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뭐야?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렘 뽑아냐? 하기 싫었나봐요. 렘 뽑아? 하기 싫네 지금. 아... 왜 저기 폐가 지금 20개 이상 있는지... 그냥 저 지겨워졌어요. 승판 일어나서. 음... 룰이지만 너무 많이 해서 지겨워요. ah... 이... 이렇게 적은... 아... 너무 쉬워요. 진짜? 이게 그 일본 아이디가 많은데... 일본 게임이에요. 아 일본 게임이요? 아... 일본 게임이요? 누리기? 이 게임에 약간 팁으로 드리자면 누릴 때 누르잖아 누릴 때 누리자 누릴 때 누르잖아 쉽지 않은데 튕겨서 나갈 뻔 튕겨서 나갈 뻔했는데 습 끼리코 끼리코 바꾸겠죠? 동거래 동거래는 근데 은근히 쉬워 아 쫄쫄이네 동거래가 은근히 쉬워 반장적이야 무게가 있어가지고 무게중심이 잘 맞는데 끼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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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합니까? 오오오오 저 결대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오오오 끼리코 오오 이게 이 거지? 척추를 잡아주죠 오오오 아하 아하 오오오오 여기서 밸런스를 찾네요 야 이거 아니 저게 이렇게 됐어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접수 개 불안하게 접수도 아니고 이게 아 정전 아니 이거 기립코 안 바꾸네 오오 오오 여기다 두면 어떻게 되지?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죠? 아 이거 좀 불안한데? 아 저거를 못 맞추네요 가랑 아 이거는 좀 레이팅이 낮아졌어요 1600점 못 가겠는데요? 안되겠어요 스와바닛이로 노컬로 가요 안되겠는데요? 로컬로 가요 이것만 하고 로컬로 가요 1900점이 뭐 416승인데요? 저런 애를 갭해야 돼요 이분은 뭐 밥만 먹고 등타만 하는 건가요? 자 어 그렇죠 뭐 저거 해도 돼요 뿅이나 그냥 떨어뜨려도 돼요 과감하게 어 굴러뜨려다가 그냥 땅에 멈추고 갑자기 챌린저가 갭해서 갑자기 챌린저가 갑자기 챌린저가 갑자기 챌린저가 꼬리가 걸어서 떨어지게 아 점수가 또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레이팅이 계속 깎이겠는데요? 소화빈 일로 오세요 조폐드려야겠어요 제가 제가 또 그 동물타워 배틀 조폐공사거든요 예 조폐드릴게요 네 마이 스탑 자 1P예요 2 조폐공사 2P 조폐공사 2P 2P 3P 알람 3P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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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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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P 1P 2P 1P 2P 3P 1P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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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P 3P 누리기 석지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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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습관님은 계산하셔야 돼요. 누르지를 못했네. 기린이 자꾸 안 눌려지네. 대칭 쌓기. 근데 오늘 쉬워. 왜냐면 호끼리 등이 있기 때문에. 찔러버리기. 호끼리 등이 있어서 눌러버리면 돼요. 이렇게 누려버리고. 걸어버리기. 어, 걸어버리기 성공. 근데 너무 또 이제 또. 자유를 들었네.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거. 구조보강. 구조보강. 눌러주면서. 오, 여기다. 레스업 판다에다가 걸어버려? 구조보강. 어? 어. 개같이 눌러버리고. 1대요 1대요. 반절이 반절이네요? 1대요. 미쳤다. 제가 이게. 오점 내기하죠. 5점까지에요? 5점까지에요? 아싸 꺼북이 아 약간 좀 슴슴하게 나오네요 오 아 저기다 누리겠다 누리기 그리고 저 두개 사이에다 눌러줘가지고 구조를 보강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음은 제가 너무 편해지죠 오 오 우유 약간 요거 나쁘잖아 오 좋은데요? 균형이 그쵸? 지금 딱 보면 왼쪽으로 약간 지지해주면 여기서 서로 기대는 형국이 돼서 백왕 백왕 주며느리 오케이 기대는 형 Scroll 그냥 걸어버리기 어 감싸주고 그럼 나 날로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날로먹어야지 요게 야 이건 좀 쉽지 않은데요? 아싸 바꿀 수 있어요? 뭐? 뭐지? 이거 어떨까요? 이거? 걸어버리기! 연가시가 들어갔나요? 아 이데요. 얼음벌려. 제가 집에서. 잡았어요. 까먹는게 투. 거는 맛있네 이게. 끼우는 맛있네요. 근데 이거. 이거 어떨까요? 누려버렸어요. 제가 이미 누려버렸죠? 아 근데 설빙도 누릴 수 있다. 설빙. 삽사라디스. 삽사라디스. 이거 어때요? 피하지 않아. 피하지 않아. 난 피하지 않아. 게임이 많이 튕겨요. 일본 게임이라고 해. 한 판으로 잡았다 우리. 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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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날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쉬니까. 게임이 개발 단계인가 봐요. 자. 1피. 자. 기린. 기린. 핸더. 돌리거든요 지금. 사자가. 하품하죠? 세상에서 만지곤이. 어유lyn reci Sunday. louちは. 굴럭굴럭. 사자와 호랑이를. 싸워줘. scal. 드디어 겯기니다. 폼에 끼우기. 포기 것도입니다. 캠. pa wonders protection. 잘할 뻔 잘할 뻔 역시 끝까지 봐야 돼 아직 몰라 오케이 그냥 바로 가야돼 아 잘못 눌렀다 그냥 가야돼 어 안정적이야 집바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휠을 일정으로 해서 이렇게 오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오 무게튀김 스무스 오 제가 잘 봤어 그 다리가 스무스 저 여기로 아예 엎드려 잘받기 엎드려 잘받아 무게중심이 안좋긴한데 안정적이게 귀에다가 그냥 발굽을 꽂아버리기 아 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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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맛이죠 요맛이죠 아 아쿠로바틱한데요 쉽지 않을텐데요 아쿠로바틱한데요 아쿠로바틱한데요 요거 쉽지 않아요 저는 또 개척했거든요 땅을 넓혀서 네 오 오 오 이거 좀 안정적이게 왔네요 또 이제 법고래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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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가락에 걸어버리기 오케이 오케이 안정적이죠 안정적이죠 오케이 오 어허 링기 링기 좀 빡센데요 오케이 어떻게 할건데 링기 여기다 끼운다 링기 이렇게 해가지고 등딱지에 착지하면서 약간 균형 도려버리기 근데 범고래를 잡아주는게 어 오 어 말이 떨어질 뻔 오 이게 게임이 불안정해서 틀릴 수도 있어요 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이게 덜 만들어져가지고 게임 덜 만들었어요 게임이 꺼질 것 같은데 꺼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가자 무난할 것 같은데요? 이게 날 것 같다 아 이거 꺼지나? 아 안 꺼져 아싸 끼리코 아싸 끼리코 워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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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쉽지 않은데요? 변경이 2회나 있는데? 변경이 2회나 있는데? 변경 아니 변경 다 썼어요 시간은 어딨나요? 로컬은 없어요 천천히 하세요 잠구해도 되나요? 네 잠구하세요 위에서 떨어뜨리면 쉽지 않죠 아 이건 무력으로 가는 길인데 황천으로 가는 길 오른쪽으로 딱 쓰러지겠네요 딱 왼쪽으로 쓰러지겠네요 쌔쩔 됐다 아 오른쪽으로 쓰러지겠네 이거 오른쪽이다 이거 오른쪽으로 쓰러진다 이거 오른쪽으로 쓰러진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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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우어억 하아... 흐흐흐 흐흐흐 망하고 날 transitioned 으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ம doch enhanced 하아 에 아 못바꾸는 설빙 나왔어요 조졌죠 못바꾸는 설빙이다 완전 와 이거 쉽지 않은데요 설빙이다 이야 거의 샹크스거든요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아 설크스 뒤에 의지 와 아 설빙 쉽지 않은데 기림모가지에 좀 많은 부하가 있긴해요 지금 기림모가지에 전체적인 균형을 한 번 싹 봐버리면 균형감감 싹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똥꼬 귀에 똥꼬 걸어요 괜찮아요 똥꼬 가벼고 호들갑 떨리라 아니에요 으 옛날에 바둑할 때도 딱 덮어 놓고 다음 거 둘 거 딱 정해 놓고 자라고 하거든요 알아요 우린 102 전투 어 근데 이거 세부면 다음을 습니다 왜냐하면 저 대가리 가 빈둥빈둥 해가지고 이제 성공하면 끝장입니다. 아, 됐죠? 오, 여기. 진짜 아닌데? 아, 왼쪽으로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긴 한데.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이 느낌!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으로 걸릴 것 같아. 등으로 해줘요. 흑백요리사 컨텐츠? 네 끝났습니다. 지금은 흑백타워 배틀이에요. 제가 백동물. 승판님이 흑동물. 옷이 흑색이에요. 이게 더 어려워 보이는데? 저게 나쁘진 않을 수 있어. 대가리 무게를 좀 잘 생각해서. 아니면 다리로 하셔도 되고. 다리가 더 안정적일 수도 있겠다. 아이고 쉽지 않겠다.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 쉽지 않죠? 아... 아... 갔다. 넘어간다... 설정이 됐네. 아니요. 3승... 3선승대로 가자. 아까 올라갔죠? 자 1대0. 아 1대0이라고요? 3선승. 제가 젊은데요? 1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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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0. 2대0. 1대0. 1대0. 낙타의 꿈. 여기서는 이렇게 가야 돼요. 오히려. 눌러주기. 지그시. 지그시 눌러줄 수 있나요? 지그시. 지그시. 이게 해작행동 아니에요? 지그시. ADD. 하하. 3점. 지그시. 형. 실패 luôn 내려버렸어요? 그럼요 잘 때려 패자링끔 이제 다음으로 끼울게요 오 끼우기 헤덜 오~~ 야 이거 골드한데요?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야 이거 지금 세 개가 엉켜가지고 지금 서로 기우뚱 기우뚱 야 이거? 근데 또 팬더야 중심이 어딨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다 걸어 아 안정적이네요 아 안정적이네요 톡 톡 톡 뱀 잘 수 있어요? 쉽지 않은데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톡 이제 바꿀 수 있지만 톡팔소로 할게요 쿨쿨 쏘 톡 병건씨도 수준 차이 느끼고 있ices 니가 원하는 치열한 수령과 플래클 차이로 이기는 건 있을 수 없어 도대신 왔네요 후아파스입니다. 고맙습니다. 응노도 내렸네요. 승합파 2, 직하면 1. 3점까지죠. 한 번 이기면 승합파 끝. 이기면 결승 2대2. 시어랑 결승. 마저 누리고. 안 누르면 이유가 없죠. 바나나. 진화씨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30으로 지셔야 집에 갈 수 있다. 자, 만원 정보 감사합니다. 도전. 구조가 안정적이어서 구조가 안정적이어서 할 수 있어요. 좋은데요? 힙트러스트. 트러스트. 트러스트 구조예요. 트러스트. 내가 만든. 내가 만든 월드. 누리네. 내가 만든 월드. 계속 평평. 이것도 내가 만든 트러스트 구조. 계속 무난하게 평평. 트러스트. 야, 이거. 엄청 흔들리는데요. 자, 잠깐만. 월드. 자, 이거 누릴 수 있을까요? 봄고래가 은근히 잘 누리죠. 가나잇! 아, 내가 저거. 코끼리 구조를 너무 탄탄하게 만들었어. 가리기 때 끼워야 돼, 저거. 진단. 오, 사자가요. 사자가 나와버리네. 그냥 빨리 드세요. 잘못 눌렀다. 네. 야, 이거 딱 걸리겠는데요. 저거. 앞발에 겨드랑이가. 빵이에요. 이야. 요 느낌이에요. 아시겠어요? 옆구를 확 찔러버렸네요. 좋은 느낌입니다. 이거, 그. 주방에서. 마크요? 주방에서 많이 하는 마크. 기술명 마크입니다. 마크1. 잠깐만. 오, 이거 등비비기. 오, 등비비기. 오, 되려나? 등비비기! 아, 이거 폐작 행동이죠. 폐작 행동. 아, 저버리고 마라. 아, 폐작 행동. 우와아. 2대2. 2대2. 2대2까지 끌고 갑니다. 아, 2대2까지. 이거를 이렇게 2대2까지. 폐작 행동.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펜더 먹지다. 기린 침착맨. 설빙 바로 깔아버려. 마지막이고요. 2대2. 2대2. 1대2. 2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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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불안정한 눈 붙여줘. 오, 여기 그 뿔에 그냥. 찔려버리기. 아,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그림을 못 봤네. 야, 이 친구야. 아이고, 이 친구야. 아, 어떡하다. 아이고. 이 친구 참. 재능은 있는데 좀 그래도 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이 친구야. 다음에 또 배우고 싶으면, 한 수 배우고 싶으면 또 오라고. 아, 좋았네요. 게임이 심오하네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이거. 친구야, 이 친구야. 동물타워 배틀. 쉽지 않다. 세상이 자네 것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오늘 많은 걸 또 배우고 갑니다. 이게 동물타워 배틀이에요, 이 친구야. 어렵네.